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제가 앞머리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머리를 자르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요즘에 가장 저는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앞머리 가운데 까르마 스타일 커튼 뱅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고객님들이 특히 20대에서 30대 고객님들이 가장 주로 많이 원하고 있는 가장 가운데 까르마 스타일로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머리, 트라이앵글, 섹션 나누시고요 앞머리 자르실 때 굉장히 다양하죠? 스타일을 만드실 때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자를 때 일단은 코선으로 할지 입술선으로 할지 턱선으로 할지 아니면 눈선으로 할지 대략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일단 손으로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가볍게 이렇게 대보신 다음에 느낌을 자릅니다 이제 앞머리 이렇게 저는 턱선으로 할 거다 그러면 턱 아래선으로 저는 길이를 잡은 다음에 일단 형태감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시죠? 일단 가운데 까르마라고 했을 경우 이 선에서 라인을 얼굴 반대편으로 가서 가이드 남기신 다음에 다시 라인 자르시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아웃 지점 체크하신 다음에 길이 체크해서 라인 반대편도 이렇게 자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삼각형형으로 이렇게 앞머리 라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이 느낌에서 방향성과 질감 처리를 주시면서 형태감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라인을 잡았고 라인을 끝을 조금 더 깔끔하다 느낌으로 자르신 다음에 형태감을 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지 보신 다음에 핀 라인에서 이제 질감 처리를 머리에 숱이 뭉치지 않도록 슬라이스를 곱게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저는 딥 라인에서 한 번 더 질감 처리로 끝을 옆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흐름 방향이 느낌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슬라이스를 한 번씩 넣어줍니다 이제 방향이 살짝 이쪽으로 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드라이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머리 선 자체가 약간 뒷방향으로 얼굴형을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섹션을 좀 나누신 다음에 너무 무겁다 싶은 부위를 살짝 살짝씩 라인을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보다 더 흐름 있는 앞머리 내추럴 스타일의 앞머리가 연출이 되십니다 지금처럼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얼만큼 더 예쁘게 해주느냐는 앞머리와 앞머리와 어느 정도 연결을 하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앞머리를 자르실 때 저처럼 어떤 느낌으로 낼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커트를 하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커트를 할 때 이렇게 너무 사선이 아닌 그냥 부드럽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으로 형태를 요즘에 많이 잡고 있어요 앞머리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층이 너무 과한 느낌이 잡게 되면 앞머리 형태가 조금 날려 보인다 아니면 조금 더 너무 사선적인 날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드러운 느낌의 그냥 앞머리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은 가볍게 앞머리 노라나 마시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형태가 이렇게 사이드로 흐르는 느낌의 앞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